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열어놨던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객체 예고 시간에 완성되지 않은 코드로 일단은 덮어놨거든요 이번 시간에 객체 활용 시간에 나머지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도 객체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보잔 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body.setBackgroundColor 이런 식으로 제가 코딩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함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놨던 이 코드를 바꿔서 저는 body라고 하는 변수의 객체를 담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의 property로 setColor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functi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setBackgroundColor 이거를 이렇게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함수니까 functio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copy&paste하고 얘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죠 동작하지 않네요 인스펙트로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봅시다 에러를 보니까 19번째 줄이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해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콤마가 있어야 돼요 객체는 객체의 property와 property를 구분할 때 콤마를 찍거든요 다시 리로드하면 이제 에러가 없어졌네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름을 linkSetColor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객체화 시켜 봅시다 links 는 객체 그리고 linkSetColor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function 뒤에다가 이렇게 주고 여기 있는 코드는 삭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links 해볼까요?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객체가 무엇인가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이것이 알고 보니까 사실 객체였고 이것은 함수이면서 객체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소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여러분이 그게 뭔지 모르고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해 왔던 것들 중에 제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모르는 코드는 없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또 그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복잡하게 했을 때의 복잡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좀 어렵고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문법들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만한 건 다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객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동시에 문법에 대한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다시 궁금해할 만한 게 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함수가 코드가 많아지면 정리정돈하는 도구라고 했죠 그러면 객체는 또 뭐라고 했어요? 함수와 변수가 많아지면 연관된 것들을 서로 그루핑해서 정리정돈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객체가 많아지면 걔는 또 어떡해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리정돈 도구가 또 많아지면 걔는 또 어떡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한히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객체보다 더 큰 정리정돈의 도구가 있냐? 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